짧게 근데 댓글이 더 많이 못 보나?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드디어 제가 월드컵 개막식 오프닝 하고 왔습니다 여기 호텔 측에서 이것도 준비해 줬어요 보여요? 드림 월, 이게 좌우 반전이 되겠구나 드림 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시차적은 뭐 굉장히 빠르게 하루 만에 전환 맞추기 때문에 여기 올 때 그때 비행기에서 10시간을 자서 바로 마쳤습니다 아무튼 저도 무대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긴장을 다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긴장을 사실 안 했습니다 긴장 안 했다만 솔직히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긴장을 안...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무대를 이제 하고 내려오니까 내가 그래서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뭔가 제가 그 안무를 여기 와서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도 아니고 한 며칠 남았을 때지 그 마지막 마지막 커러스 때 사비인가 커러스인가 그때 하는 안무는 직접 이제 그때 무대 전날에 배웠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영상 보고 따서 여기 좀 제 색깔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잘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동선이나 좀 그런 부분 아쉬운 거 보완하고 전날에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에서 맨날 자기 전에 씻고 나서 딱 노래 틀어놓고 혼자서 그거를 해봐요 런스루를 해봐요 리허서를 그리고 막 한 새벽 6시에 자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막 그 사진이 좀 돌아다녔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막 쇼핑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놀고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